얼마나 좋길래 다이어트 광고도 안 받는 사람이 마켓을 하는지 먹고 안 먹고 아침 몸무게가 그냥 달라요 와 이거 진짜 효과 있네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 정말 과장 어구로 1도 없이 제가 경험한 후기예요 최고 구성, 가격, 혜택 오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모나들 안녕하세요 최고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너무도 많이들 기다리셨던 잔팀 나이트 버닝 마켓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광고 한 번도 없이 추천하고 먹어온 다이어트 보조제예요 진짜 제 유튜브 인생에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 마켓을 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도 아 내 인생에 진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는 없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은 없거든요 근데 이 잔팀 나이트 버닝은 제가 너무 오래 먹어왔고 그만큼 제가 또 많이 추천하니까 같이 먹은 레모나들도 많아가지고 마켓 문의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 안국건강에서 뭔가 그렇게까지 인기 제품은 아니었나 봐요 근데 레모나들이 진짜 발굴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구매해주시고 또 재구매를 해주신 거를 안국건강에서도 알고 계셔가지고 최고 할인가, 최고 혜택, 정말 최고 사은품 우리 레모나들만 만날 수 있는 마켓 구성으로 제가 조율을 해왔습니다 모나언니는 마켓 때마다 저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면은 마켓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은 당연히 좋은 거고 그래서 전부 다 마켓 이렇게 이름을 걸고 하는데 혜택이 좋아야지 우리 레모나들한테도 제가 제 자신에게 추천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요런 건 꼭 약속을 받고 혜택을 아주 제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모나들 이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연관 검색으로 보니까 잔팀 나이트버닝 내돈내산이더라구요 그 내돈내산 여기 있어요 진짜 제가 이걸 하도 추천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마켓 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안국건강도 좀 믿을 수 있는 대기업이고 정말 이 제품은 제가 너무너무 만족을 해온 제품이어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 같이 만나보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 마켓 일정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7월 4일 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구매는 오늘 저녁 9시부터 가능하니까 그 전까지 영상 편하게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잔팀 나이트버닝 소개를 한번 좀 해볼게요 얼마나 좋길래 다이어트 광고도 안 받는 사람이 마켓을 하는지 이거는 그냥 다이어트에만 좋아 이런 제품이 아니라 국내에서 최초로 잠이 잘 오는 성분인 락티움이랑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잔티젠이랑 비타민 B 3종이랑 좀 다이어트하면서 균형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미네랄 4종 그리고 안구 건강에 독자적인 부활료 6가지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아마 안구 건강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이어트 보조제인 만큼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좀 먹어보기 시작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나 유지할 때 조금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잔티제는 여러분 기초대사라는 걸 늘려주는 성분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락티움은 우리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따뜻한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우유 단백질을 가수분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면은 수면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 원료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거를 한 4일째 먹었을 때인가? 정말 잠의 효과를 너무 본 거예요 제가 원래 잠기가 엄청 밝아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깨고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하고 잠을 되게 많이 설쳤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수치를 말해보면은 뭐 4번 깰 거를 2번 깼다던가 뭐 3번 깰 거를 1번 깼다던가 이런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효과 있네? 뭐지? 이러면서 계속 꾸준히 먹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레모나들이 댓글이랑 DM 주시잖아요? 정말 잠에 관련된 얘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10K를 뺀 다이어터고 거기다 또 소비여정 얼마나 다이어트하면서 진짜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도 많이 샀겠어요 근데 이 제품은 먹고 안 먹고 아침 몸무게가 그냥 달라요 정말 과장 어그로 1도 없이 제가 경험한 후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그랬잖아요 와 한국공항이 진짜 이제 하다하다가 이런 어그로성 제품까지 만들어 이러다가 꾸준히 먹고 와 이거 진짜 효과 있구나 이랬다니까 오히려 여러분 제가 막 너무 효과를 봤어도 영상에서 진짜 눌러서 말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이거 제품 상세페이지만 보셔도 되게 정적이지 않아요? SNS 제품은 특히나 이게 광고들 이런 게 판을 치는데 특히나 다이어트 제품들은 근데 이 제품은 정말 포장 없이 그대로를 딱 상세페이지만 넣어놓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 세상에 진짜 그런 제품은 없어요 물론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실험을 했다니깐요 이거를 꾸준히 먹다가 일주일 안 먹고 일주일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 몸무게가 아예 달랐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좋다 해서 제가 제 주변 그리고 내 주변 여기 레모나들한테 엄청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건 제 개인 후기고 당연히 아마 체질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이 좋은 게 안전한 성분 뒤에서 제가 더 깊게 말할 거지만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 이거 먹는 법은 자기 전에 물 한 잔이랑 먹어주면 되는데 저는 뭐 12시 잔다 하면은 11시에 자기 1시간 전에 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얼마나 이어서 장기 복용을 해도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다이어트 제품 상세페이지를 봐도 이런 거로 설명한 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잔티젠이라는 성분 자체가 장기 복용을 해도 그 독성 우려 자체가 굉장히 낮은 성분이에요 그래도 저는 너무 오래 효과 너무 좋아 나 그냥 이거 없으면 너무 불안해해서 막 1년씩 2년씩 이렇게 먹는 건 추천을 안 해서 일단 처음에는 최소 진짜 한 달, 한 달 만에 두 달은 무조건 꼭 챙겨 드시라고 말을 하고 싶고 어 나 이거 받고 이거 확실히 효과 있다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한 3, 4개월 꾸준히 드시고 4개월까지 먹었을 때 워신 기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조제를 아무것도 안 먹고 몸을 좀 쉬어주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100% 뭔가 유지를 하고 살을 빼요 이거는 아니지만 이걸로 보험을 받는 걸 느끼면은 워신 기간을 두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을 빼고 유지를 하자라는 생각에 저도 처음에는 3개월, 4개월을 진짜 매일 꾸준히 먹다가 그 다음에 워신 기간은 한 달,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가져줬고 이제 살을 좀 더 빼야겠다 할 때는 한 달에서 두 달 이어서 먹어주고 또 한 달 정도 워신 기간을 갖고 이렇게 제가 제 몸을 생각하면서 워신 기간을 두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체질마다 되게 다르대요 우리 보면은 맨날 술 먹어도 간이 너무 깨끗해질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질마다 다르고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답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드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약단티, 정말 근본 언니로서 말을 드리자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보조지들도 이런 식으로 드시면은 몸을 좀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레모날드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이 잔티젠이라는 체지만 감소를 해주는 성분은 정말 오래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논문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나왔지만 그래도 나 불안증이 많고 혹시라도 진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들까지 생각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내서 말씀드리는 먹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잔티젠에 석류씨 오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에스트로겐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약이 아니고 식품 식품으로 심각하게 호르몬이 오르기는 쉽지가 않은데 혹시 모를 상황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아예 석류즙 그리고 우유, 유제품 이런 것도 드시면 안 된대요 그리고 레모날드 그 락티움이 우유 성분이어가지고 우유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레모날드 너무 기다리셨던 낙태 구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할게요 진짜 오랜 조율 끝에 최고 구성, 가격, 혜택 오늘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레모날들만을 위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들만을 위한 구성이에요 일단 1번은 잔티움 1개월 구성이에요 이게 정가 13만 5천원에서 29%를 할인해가지고 9만 5천원 근데 레모날드 사실 저는 이 1개월 구성 많이 추천은 안 해요 정말로 한 한 달에서 한 두 달까지는 정말 꾸준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 그냥 경험해보고 싶다 너무 가격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가지고 반등 구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성은 잔티움 2박스 구성인데 정가 27만원에서 33%를 할인해가지고 17만 9천원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알로아추라고 피부랑 면역력에 되게 좋은 젤리 같은 거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까지 같이 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따지잖아요 박스당 8만 9천 5백원이에요 그 다음 3번 구성은 잔티움 3개월 구성 3박스 구성인데요 정가 40만 5천원에서 38%를 할인해가지고 24만 9천원 이게 여러분 박스당 8만 3천원이고요 이거 구매하시면 히알루로산 비오팅까지 같이 드려요 아마 이 구성을 제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진짜 가격 미쳤죠 여기까지도? 마지막 구성은 나 원래 잔티움 나이 때문에 너무 잘 먹었고 나는 쟁여나 할 마음 편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6개월 구성이에요 정가 81만원에서 43%를 할인해가지고 45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 이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 소소를 다스린 요거를 두 박스를 같이 보내드려요 이거는 여러분 박스당 7만원대로 내려와요 7만 6천 5백원 그냥 감사합니다 구성 리셀러트 절대 사지 마세요 구성이에요 여러분 저 진짜 자신 있다고 할만했죠? 진짜 제가 안국 건강이라 이거 조율하면서 그래도 우리 레오나들이 이렇게 알렸는데 아 솔직히 이거 진짜 레모나들이 엄청 많이 알아주셨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주시면 저 못해요 하면서 정말 브랜드에서 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구성 받아왔어요 그 다음은 레모나들 제 마켓에 구매 이벤트를 갖다주면 또 섭섭하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22분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스타에 요 사진을 올려둘 건데 구매를 하시고 댓글에다가 구매 완료만 달아주시면 참여가 끝이에요 일단 다섯 분은 자든티움 한 박스를 추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열 분께는 여러분 안국 건강하면 뭐예요? 루테인이잖아요 루테인 3개월치 거의 이게 7만원 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열 분께 보내드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모나가 쏜다 올령 상품권 5만원권을 다섯 분께 보내드리고 이번에 여러분 제가 좀 제대로 준비를 해봤어요 디올 지갑을 두 개를 지금 썼어요 저도 없는 진짜 완전 따끈한 세상인데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레모나들 선물을 드리려고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디올 지갑은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레모나들 긴막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수량은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끌어와가지고 정말 기다렸던 레모나들 거의 못 사시는 일 없도록 꼭 개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켓 할 때 진짜 나한테 너무 좋은 제품 레모나들한테 진짜 좋은 가격으로 해서 같이 쓴다라는 진짜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레모나들이 느끼시는지 진짜 마켓 때마다 항상 믿고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조율할 때 더 큰 소리를 내가지고 되게 좋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정말 다 레모나들 덕분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항상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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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